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포인트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신청하다가 실수로 기부했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일단 그걸 신청하면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마지막 과정에 지원금액과 함께 기부선택 항목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처럼 느껴졌다거나 별 생각 없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의도치 않게 기부를 한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일단 기부 신청을 하면 당일 저녁까지만 취소가 가능한 것도 불만을 샀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당일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억울한 입장이에요. 카드 업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혼란을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신청자의 혼동이 예상돼 재난지원금 신청과 기부 화면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신청과 기부를 한 화면에 구성한 건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만이 커지자 행안부는 실수 기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기부를 선택하면 팝업창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기부하지 않은 메뉴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실수로 기부한 걸 당일 취소하지 못해도 나중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